전남 해안가로 밀려드는 바다 쓰레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여수해안 해안가에 쓰레기띠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어민들이 버린 폐허구에서부터 육지에서 흘러나온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다른 해안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거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외부에서 많이 밀려들어와요 환경 쓰레기가. 그래서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전남의 섬과 해안선이 우리나라 전체 섬과 해안선의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바다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 앞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는 연간 4만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예상과 인력 부족으로 발생량의 절반밖에 수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민이 참여하는 어구 실명제와 그리고 회사 책임제가 도입되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 지역센터가 만들어져서 바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바다 쓰레기도 시간이 갈수록 쌓여가면서 전남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